저희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머니가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휴대폰으로 되는 데도 있고 PC로도 되는 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고 그래서 PC를 어차피 사무실에서 보실 경우가 많고 또는 확대돼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 쪽을 열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PC로다가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이 확대돼서 아이들 방을 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죠. 어머니들 입장에서는. 에너지 한매 내거 1 ri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